다음 주 한 번 우장산존데요. 우리 저 이상희 씨가 지금 혼자 남았잖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딱 맞죠, 딱 맞죠? 이 노래 딱 맞지? 너무 딱 맞죠. 상희 목소리랑 너무 잘 맞아. 맞아.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곡 내 곡. 딱 맞은 거 순수하면서. 언제나 이미 되도록 너를 따스한 햇살처럼 나 다시 또 다가가 감사하나 약간 섬시경 같은 느낌이네. 그렇죠, 그렇죠. 나온다, 나온다. 시경이 같네. 찰떡이다, 진짜. 이 노래랑 상희 씨가 찰떡이에요. 이상희 님의 여기서 벌스를 제일 잘 부르신 분 같아요. 뭔가 치고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세상 그렇게 감미로울 수 없는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그래서 첫 부분을 잡는 분들을 지금 몇몇 분을 생각하고 있어요. 첫 부분은 이 사람이다. 첫 부분은 잘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아, 욕심 나는데. 특히 우리 남성 보컬들 노래들은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다음은 좀 수락산조인데요. 지석진 씨하고. 원슈타인하고 하도권 씨였어요. 진짜. 원슈타인은 사랑입니다. 청주라고? 약간 털링도 필리핀. 나 미워도 다시 한 번만. 진짜 깨끗하다. 아직도 모르겠어요, 석진이 형이라고 상상이. 석진이 형이. 석진이 형이. 석진이 형이. 석진이 형이. 석진이 형이. 좋아. 좋아. 진짜 원래 노래에 대한 욕심이 탁 힘이 있으신 거예요. 노래를 시작해서. 연애 얘기를. 가수로 시작하셨어요, 네. 저는 들어왔어요 해서 찾아서. 진짜요? 네, 앨범 들어왔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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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보시다시야 Abgeordn몸z inhibitory. 네. grooming. 석진이 형 계속 마이크 대고 있어 너랑 나랑 싸웠던 데잖아 싸웠어 영상 알았어요 안미슈베 정박으로 칠한 부분 아프고 원슈타인 이런 나를 용서해줘요 여기서 다시 원슈랑 한 번도 얼굴 못 보고 가림막을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살짝 핫톤?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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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당겨서 부르시는 거죠 정박으로 부를게요 정박으로 부르시나요? 네 이상하게 그냥 이 필리에 졌다 보니까 그래서 지석진 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작자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내 목소리를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서포트 해줄 때 가장 멋진 목소리구나 진짜 여기서 단 한 번도 누구를 서포트 해줄 거 다 차고 나서 다 차고 나서 자기만 또 나오는데 약간 지금 제가 제작자로서 약간 또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예 약간 좀 꼴 보기 싫었던 게 그 앞에 팀 노래 들을 때와 내 노래 들을 때 표정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 잘한다 아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지석진 씨가 본인 노래 듣는 걸 보는데 와 사랑스러운 연인을 보는 줄 알았어 저게 나야 말씀하세요 너무 웃겼던 게 석진이 형이 자기 목소리 나갈 때 저걸 안 보고 번갈아서 어비를 보고 나 어때 저게 나 어때 저게 리액션